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하고 또 가족을 보호하고 또 사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정글과 같아서 항상 타인의 순수함이라든지 타인의 과욕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덕실덕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살이는 낭만의 길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쟁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비교적 경제 문제를 굉장히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을 정평이 난 김기훈 경제전문기자가 좋은 그런 기고를 했습니다 제목은 따 상상상의 환상 청년들을 빛으로 내몬 언성수 김기훈의 생각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빛을 끌어다가 신용을 담보로 해서 주식 투자를 해나가는 부분에 위험함을 강조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기사 시작은 이렇게 봅니다 지난 3월 바닥을 치고 상승한 코로나 주식 장세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동학개미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제약회사인 SK바이오팜과 게임사 카카오게임즈의 기업 공개 열풍은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열기 속에서 20대와 30대 젊은이들은 신용대출까지 받아가며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를 김기훈 경제전문기자가 상당히 잘 담아냈습니다 주식시장이 과열 기미를 보이거나 주식 투자자들이 무분별한 투자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경우에 금융당국은 대응책을 쓴다 금융당국 책임을 맡고 있는 언성수 금융감독 위원장은 과연 최선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김기훈 경제전문기자의 진단이자 또 판단입니다 정권정책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언성수 위원장이 정치권 눈치 보기에 과거 관행에 젖어서 시장의 과열을 줄이는 최선의 정책조합을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 다수다 그 바람에 20대 30대 젊은이들의 빚투가 더욱더 악화일로에 있다 이런 젊은 시절에 빚에 일단 올라서게 되면 상당한 그런 회복시간이 걸리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든 간에 젊은이들은 아직 사회경험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정책당국자나 또 아니면 사기업들이 자신들을 선이건 선이가 아니건 간에 알게 모르게 이용하고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빚투 빚을 내서 이런 열풍이 지나고 나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엄청나게 큰 그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 타격은 그 사람의 인생에 상당한 그림자를 들이올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들의 빚투 악화에는 김희은 경제전문기자의 주장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컸다 지난 3월 이후에 주가가 급반등하면서 누가 얼마를 벌었다는 말이 SNS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됐다 그러자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떼어들고 있다 특히 집값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낀 무주택 20대와 30대는 일확천금을 목표로서 주식을 투자해서 한몫 잡아서 집을 사야겠다는 그런 조바심 때문에 신용대출을 무릅쓰고 주식 투자에 나서고 있다 정권업계 한 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위험성을 오늘은 이 주식이 내일은 저 주식이 상한가를 치면서 재산이 쑥쑥 불어나고 있다는 말들이 SNS를 통해 떨고 있다 또 이것을 부추기란 작전 세력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당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은 20대 30대들의 환상에 젖어서 나도 한 건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환과 종목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이 카지노판이 되어버렸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면 카지노에서는 따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잃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큰 문제 따상 따상상 따상상상은 주식 투자자를 흥분시키고 환상을 심어준다 초기 투자감이 급격히 불어난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투자자는 이렇게 고백한다 투자자들은 오늘 상한가를 친 주식이 내일 다시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는 성향이 있다 오르는 주식은 계속 오를 것 같고 내리는 주식은 계속 내릴 것 같다 이렇게 두뇌가 만들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기에 편성한 사람들은 파열음이 터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빼져린 그런 후회와 한탄과 재산상의 손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기훈 경제전문가 전문기자의 주장은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데 언성수 감독위원장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언성수 위원장의 정권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 실기의 경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언 위원장이 적극적인 정책조합에 실패한 사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빚후로 인해서 어둠의 수렁텅이로 빠지게 될 것이다 청년들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너도 나도 주식에 뛰어들으면서 주식 정권사의 고객예탁금과 신용윤자장구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입니다 업체들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정책당국과 업체들의 의도적인 방임의 결과를 결국 청년들이 본격적인 사회생활로 하기 전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이 같은 현상은 우리 정권 역사에서도 많이 또 경제사에서도 많이 견감찰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훈 기자의 주장입니다 1990년대는 이런 반대매매 조치로 깡통계좌가 속출했고 2000년대 초반에는 신용카드 빚과 사체를 얻어 주식에 투자했던 대학생들의 신용불량자가 있다기도 했고 지난 2003년도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대학생들의 빚쟁이로 전략한 시동카드 사태가 또 이번에도 주식시장 빚으로 재발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책당국이 여러가지 그런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도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는 정치꾼의 요구 또 정치꾼의 목표에 언성수 감독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협조를 하게 되고 또 이와 같은 주식에 대한 신용장구가 늘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정권사들의 묵시적 방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려서 많은 젊은이들이 빚으로 인해서 인생의 상당기간 동안은 빚을 갚아내가야 되는 그런 딱한 사정에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을 마냥 나무랄 수 없는 것은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영영 사라진 그런 세상처럼 보이죠 왜 많은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어른들이 여기서 어른들이란 것은 언성수 감독위원장처럼 산전수전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빚에 기반을 둔 투기가 얼마나 개인을 파멸로 이끄는 것을 잘 알고 사전에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빚 투기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만 결국은 여기서도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것이죠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은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표를 따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인기를 끄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냥 방조하거나 방임해 버리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새겨야 될 것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책 당국자들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당신들이 피해를 당하든 당신들이 죽든 살든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업체도 마찬가지로 돈만 벌면 되는 겁니다 합법적인 수단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든 사람이나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간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스스로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은 개인에 해당하는 주의의 의무죠 개인이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타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빛 후에 광풍이 시몰아치는 그런 광야에서 이와 같은 그런 경고나 조언이 귀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좀 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것이죠 빛 후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처참하게 모든 부담을 빚을 진 젊은이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정말 깨우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대일리가 출금했습니다 응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공병호 TV와 마찬가지로 한글과 영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가 출금했습니다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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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